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축구예요. 축구를 그냥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아이가 되고 싶은 게 뭐니? 축구에 관련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자기는 축구 해설위원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축구 해설위원이 들려면 뭘 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한 글을 채치 PT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지난 수업에는 그냥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나온 부분들을 해석을 하고 하면서 되게 어휘적으로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채치 PT가 생성해낸 문장들이기 때문에 수준이 낮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이거를 이게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 그 정도 2학년 수준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이는 초등학생이잖아요. 아 중학생이구나.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면 원래 지금 해야 되는 것보다 수준이 높은 부분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아이가 분명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는 분명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 읽고 독해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 아이가 못 읽는 부분들 어휘 쪽의 문제라면 어휘를 길러줄 것이고 구조에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구조를 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수업을 진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독해하면서 영작 같이 해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소원 아 으